야 이거 코스 이름이 뭐냐? 제목 코스 이름이 뭐냐? 성민이 오늘 며칠이냐? 코스로야 니 몸자가 저 줄이 그러네 킥을 빼서 바꿔 킥을 바꿔 킥을 바꿔? 반대로 키면 된다니까 물거 Alexandria 기름장 발이 나도 기억이 안나 이럴 때가 손이 없으니까 못 땡겨서 . . . . . . . . . 되나? 되게 밟은 것 같아. 일어서면 저 가운데 이상한... 여기 밟았으니까? 어, 좀 낮게 밟아서. 좀 더 높게 밟으면 손이 자칫도 나갈 거야. 어휴! 발도 안 밟을 수 있겠네. 발도 안 찾아. 안 되네? 나 거기서 떠나주면 고자 됐다. 그래? 긁었다 이거. 긁어도 되는 거야? 괜찮아. 고프를... 긁어서 올려줘. 아휴, 힘들어. 아휴, 힘들어. 아휴, 힘들어. 아휴, 힘들어. 긁어도 되고 wrong, 길어 가는 거. 빨리 한 번. 내가 그때 언니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따라 갔을 건가 왔거든. 그런 걸 알았거든? 네, 안. 기억이 안 나지, 또. 기억이 안 나지. 항상 다시 오면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지. 하아 어디 올라갔냐? 아 무서워 이 손에 있는 오른쪽 한 번 올릴 수 있어요 야 이거? 움직이지 못하네 지금 세 명이 나란히 다 쉬고 있어 야 너 뭐냐? 그거? 비상식이야? 언니 비상식이야 움직이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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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 으흠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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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안 올라가네 으흠 천천히 찾아봐 으흠 으흠 너 그렇다고 너무 오른쪽으로 하지마라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우위하려는가? 너무 오른쪽으로 하다가 밑가가 떨어지면 물 아이고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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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안올라가 다리가 안올라가 거의 고민을 해 매달려있어 텐트가 템 바꾸실래? 아니 여기도 편한데 뭘 템 바꾸셔 어흠 예뻄 으흠 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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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신청? 신청? 거기서 전화기 던져줄테니까 받을래? 형, 어떻게 해야 되지? 우리 오빠가 하는거 아니야? 나 천박수 전화해서 내가 할거야 아 그래? 야 너 그쪽으로 넘어가서 왼쪽으로 굴러 온다고 우리 그쪽은 제가 생기다 너 굴러가다가 왼쪽으로 못 온다니까 야! 야! 올라와야 돼 갈거야 오케이 왼쪽으로 한참 와야 되니 알아 알아 가자 다행이다 우츰 자 왼쪽 기대됩니다 발을 그냥 하위쪽으로 올리는 게 어때? 어 너무 높아? 어 발 매워 아아 이제 나올 수 없다 맨발 올려버린 발 사이로 맨발 올리면 맨발 올리면 어흥 아흥 하아 하아 나 이거 뭐 이라고 나가 내가 뭐 이라고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하하하 무빙이 시험 보다니까 하하하 나 지금 탑지긴 해 그래 그래 저기 저거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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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피없었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나 컴내 멀어 오 오 은 오 오 어휴 으 완등 됐어 기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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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강 하강 하강해줘 노래 댄스 님이 껴아 해주세요 카메라 separating 서비스 뒤지 ع fil 우리 쭉쭉 빠져 이즈은 쭉쭉 빠져 내가 이거 장갑 안 지고 있으면 속도 엄청 나올 것 같아 바닥 봐 네 옷이야 바닥 봐 에이 무서워 어디서 가 안 떨어질 자신이 있었어 자신 있으면 가 네? 뭐해 저 오늘 할 자신이 없네요 다리라도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겠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서 못 올라가요 전화 왔던 거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 못 꺼야 되는 거 아니야?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? 뒤에? 네? 네? 네 네 네? 네? 네